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헐 자 오늘의 게스트는요 저희가 우리 버거 형이랑 한번 찍었잖아요 근데 그 찍자마자 굉장히 극노를 하셨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자타공인 연예인 싸움 1장 안일군 씨입니다 마랑 나와 반갑습니다 은혜인 싸움 1장 안일군입니다 근데 뭐 안 넘어오세요? 안 넘어오세요? 좀 벗어도 될까요? 그럼요 벗어도 돼요 저는 헬스장에서 웨이트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물가 그 자연 같은 데서 바위 같은 거 들었다 놨다 하고 뭐 그런 거 몇 킬로인지도 몰라요 오늘 목표가 일단 버거 형님이 이길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이건 변명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에요 걔는 체급이 헤비급이고 저는 아주 경량급인데 이거예요 버거 형님은 되게 못 지신 거예요 경량급보다 훨씬 못 지셨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이길 거예요 안일군? 그것만 저희가 아 이기죠 이기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연예계 싸움 1장 안일군 씨의 3대 측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해야 마시지 안일군 형님의 3대 측정을 할 건데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 한 70은 나와야 우리 버거 형님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래요? 자 안일군 형님의 벤치프레스 첫 도전 40kg입니다 충분해요 아 눈이 너무 부시다 눈이 너무 부셔 네? 이제 못 하겠어요 끝내십시다 눈이 부셔서 저희가 그럴까 봐 준비했어요 그거 좀 줘봐요 이미 조사를 다 했어요 아까는 좀 준비했어요 아 줍시다 하십시다 합시다 아 진짜 씨 울고 있는 나의 모습 1일 1강 1일 40kg 성공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50kg 갈게요 50kg 오 가벼워 가벼워 고! 휴전 따뜻해 지금 이게 50kg라고요? 이게 50kg이에요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끼워줘요 60kg로 갈게요 60kg입니다 더 끼워주십시오 갑시다 그냥 더 자 우리 형님 70kg 도전입니다 자 솔직히 성공했어요 그럼 저희가 천천히 올라갈까요 지금 지금 10kg씩 올라갈까요? 천천히는 몇이에요? 이제 75kg로 갈 거예요 75kg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고맙 하나 둘 셋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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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밀으시라니까요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얍 얍 얍 얍 얍 올려보세요 얍 얍 올려보세요 어머니 자 좀만 더 그러면 75 말고 72.5 하실래요? 좋습니다 연예계 쌤 1등 안일곤씨의 벤치프레스 72.5kg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하나 둘 셋 오케이 뺄게요 네 오케이 밀어봐 잠깐만 잠깐만 아잇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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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뭐 해보실래요? 아니요, 바로 갑시다. 실전이지, 인생이 뭐. 연습이 어딨어, 인생이. 데드래프트 1차 시도 40km입니다. 준비됐습니다. 가시죠. 업! 아니, 근데 자세가 굉장히 안정적이시고. 약간 좀 이혼하신 것 같은데. 스포츠는 자세잖아요. 자, 이제 2차 시도 60km 진행할 건데. 충분하시겠죠? 해봅시다. 이거 뭐 안 되겠어, 이거. 이제 텐션 두시고 좋아요. 업! 우와! 얘들아, 형처럼 왜소하다고 주눅들지 마. 형처럼 다 할 수 있어. 아, 이거 뭐 더 합시다, 빨리. 2차 시도 80km입니다. 한 마디 해주시죠. 지금 보고 계시는 팬분들도 계시고. 난 너희들에게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형, 최선을 잘해서 해볼게. 파이팅! 자, 업! 지금 전략적인, 제가 또 머리가 좋은 편입니다. 지금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딱 5km씩만 더 꽂아서 90km 한번 도전해볼 건데. 정말 다치지 마시고. 네. 자, 90km 도전입니다. 업! 진짜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까? 제가 심판의 권한으로 이제 여기서 좀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선수 보호 차원에서. 네. 알겠습니다. 내 건강까지 생각해 주시고. 저희 마랑티비 지금 최고 1등이 경량급인데도 불구하고 250km. 경량급이 250km 갔어요? 250km 갔거든요. 아, 또 이게 또 승부욕 생기네. 네, 그래서. 좋아하죠. 저희가 일단은 버거 형님의 220km 기록을 먼저 가고, 이기고. 그다음에 1등을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배웠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스쿼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40km부터 도전할게요. 스쿼트 1차 시도 40km입니다. 자, 컴온! 아, 간편합니다. 40km를 예상대로 가볍게 하셨고. 나머지 20km만 하면 이제 버거 형님의 기록에 도달합니다. 우리 마랑티비의 경량급 1위까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우, 땡긴다. 목마르다. 우와, 빨리 달리고 싶다. 60km 바로 도전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버거아, 너 좋겠다. 나랑 비교해서, 나 비교 대상 돼서. 도전! 업! 우와! 천천히 나오세요, 천천히. 자, 그래서. 네. 저희가 일단은 첫 번째 목표 220km를 달성을 했고. 예, 예. 이제 경량급 최강을 보유하고 있는 김민규 씨가 계신데. 어떻게, 못 먹어도 겁니까? 아... 오늘 깨고 가겠습니다. 깨고 가겠습니다. 지금 아드레널린이 속구치고 있습니다. 아, 그 아드레널린이 지금 뭐. 몸짓으로 어떻게 표현 가능하십니까? 아드레널린이 여기서. 아우, 힘 다 뺐다. 아, 갑시다 빨리. 아우 씨, 안 웃을 거면 시키지 마. 아우 씨, 가. 나 화났어. 자, 알겠습니다. 자, 아니곤의 아름다운 도전. 이제 그다 맞습니다. 80km 도전입니다. 어! 아! 오케이. 자, 일단은 10km가 남았지만 5km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예. 갑니다. 어! 밀어! 야! 오케이. 자, 일단 지금. 네. 딱 5km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5km? 5km 남았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스쿼트를 더 아쉽지만 약간 좀 도전을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 아니,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이거는. 나 못 가.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야. 아니, 근데 자. 나 그러면 내가 억울한 게 뭐냐면. 데드리프트. 나 아까 더 들 수 있었는데 왜 멈추게 했냐고. 아무리 나를 뭐 보호해주려고 그런 건 알겠는데 난 더 할 수 있다고. 기회를 줘요. 그러면 약속 한 번만 해주세요. 예. 절대 다치지 않기로. 예, 안 다치겠습니다. 진짜 집중해서. 진짜 장난 안 치고.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는 데드리프트에 가러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킬로. 더 나아가서 1킬로 때문에 금메달, 은메달이 또 나뉘고요.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부상 없이 운동하는 겁니다. 야, 맞습니다. 자, 업! 성공! 좋아요 안 누르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해서 우리 안일권 씨는 경량급 250을 달성함으로써 공동 1위로 등급하셨습니다. 공동 1위. 저는 솔직히 지금 여기서 공동 1위보다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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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 말 나 해도, 나 제 말. 나 더 들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하여튼 저는 여기서 그만 만족하고, 더 이상의 부상이 없는 운동을 했다 생각하고. 여기서 그냥 만족하고, 하여튼 뭐 돌아가겠습니다. 네, 정말 잘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운동을 지금 해보셨지만.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 때가 힘든 게 아니라 하기 전. 그래서 시작을 하면 시작이 많이라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세요. 저도 여기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고 항상 뭐든지 도전하는 멋진 젊은이가 됩시다. 도전은 아름다운 것이야. 네, 지금까지 일권나놀자의 안일권.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로바.